오늘 영상 인사 드리겠습니다. 프린타임 안녕하세요. 르네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하면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슈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슨의 엘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쵸? 네. 앞에 너무너무 멋진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연기를 다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그전에 곡을 할건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 나와라와라 그 나와라와라 너 나와라와라 꿀꿀꿀꿀꿀꿀꿀꿀 아세요? 네. 그 나와라와라 저 둘이 나오니까 네. 헛하네요. 사실 그거 여기 계신 게 열정이 아아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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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해 집 Accra 여기서도 같이.. 같이 자 designed 불러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옆밖에 빠진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자르어주시면 더해.. 더 힘낼 거 같아요 그럼 다음 무대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마지막 옷 블랙 드레스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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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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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시는 만큼 더 힘을 내셔서 이제 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CLC도 여러분 빨리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드릴까요? 크리스탈! 크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